이건 일종의 메시지입니다. 어떤? 아마도 그들이 이 장소에서 한 일과 관련된 메시지겠죠? 그들은 아무 이유 없이 흔적을 남기지 않아요. 혹시 남진아 뭐 그런 일일 수도 있을까요? 가입 신청서? 하고 상담료 청구서입니다. 지금 질문하신 내용들이 사실 외부인들한테 발설하기에는 좀 민감한 내용들이라서요. 저희 약해 가입하시면 월 5만 9천 9백원으로 그동안 축적된 연구 자료에 기반된 모든 서비스를 이용하실 수 있습니다. 카드는 안됩니다. 사업자 등록 관련 문제가 좀 있어서. 사업자 등록된 연구가 근데 저건 국가 자격증인가요? 물론이죠. 선생님이 아까 공권력 믿으면 안된다고. 아가씨 그냥 허심탄회하게 한 번 얘기해 보세요 지금 찾고 있는 게 정확히 뭡니까? 좋은 질문이다 시국이가 사라지고 열흘 어디서도 흔적을 찾을 수가 없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